아 너무한 거 했네. 진짜. 아. 밤에, 밤에는 조금 가긴 한데. 지금 펜프 동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산길이고. 펜프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얼 들어가서 올라가서. 우리 펜프 동네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설명 다했지? 네. 이제서부터 그 등처받는 놈을 내가 상대를 좀 할 건데. 물론 그 사이에 너네들한테도 희망사항 하나 좀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지. 유일하게. 네. 나의 이름이. 조각으로 나뉘으면서 이름표가. 어디든지 상계되어 있는. 그걸 모아서. 아. 내 등 뒤에 붙이는 놈이 있으면. 아.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뒤돌아보면 죽는다. 유. 아. 내가 아까 무광꽃을 피웠을 때. 선배님 뒤에 이름표. 아니. 등을 보여서 떼려고 했는데 이름표가 없어서요. 없더라고요. 맞죠? 민수 형. 이름표 찾는 건가 그러면? 방금 이름표 있었어? 찾아서 붙이는 거 아니야? 붙였다 떼어야 하나? 그럼 그냥 오늘. 뜬 일이 아니라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오빠 이름표를 찾아라. 이름표를 찾아라. 이름표를 찾아라. 이름표를 찾아서 어떻게 붙여요? 그냥 텐트마다 있는 거 아니야? 야. 들리나 봐봐. 해봐. 아 그게. 이 거리가 지금 나오질 않는데요. 야 이거 뭔가 하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야 이거 뭔가 하신다는 거 알았던구나. 근데 형 들려요. 근데 형. 난 저쪽으로 던질게요. 지금 던질게요. 알았어 이렇게 해서. 나 지금 던진다. 야이씨. 형 틀렸어. 잠깐만. 비행기가 문 앞에 들어있어. 야 한 번 주워주면 안 돼? 야 한 번 주워주면 안 돼? 저 미안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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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형 이제 광고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하하야. 종이비행기 날리면 혼난다. 너무 심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이비행기 한번 열어서 내가 내용 확인할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성격에 아무것도 안 쓴 놈은 아닐 텐데. 지금부터 내용을 시원시원한 웅변가로 웅변필로 해가지고 한번 낭독 한번 하시죠. 시작. 짐수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장치에 선임시오. 이리 줘라. 마련한 봄이 오기 전. 이리 줘라. 겨울은 항상 오는 법. 문 따고 들어간다. 다시 한 번 기회 줄게. 천순이가의 사랑을 하는. 영원이야. 운 따고 들어갔다. 맞습니다. 내역 팀장님. 내역 팀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살아있는 런닝맨은 메뚜기, 게리, 지호, 광수, 네 명. 내가 이곳은 네 개의 상자를 숨겨놓았어. 그 상자 안에는 너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적어놨으니까. 각자 챙겨라. 만약에 상자 안 잡고 꼼수부리는 인간이 있으면 그놈부터 내가 아웃시킬 테니까 깨우리지 말고 저는 같은 편입니다. 저는 같은 편입니다.